뭐하는거야?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날씨가 오전에는 날씨가 괜찮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서 여기 북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성태호를 타고 도이스텝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택시는 너무 비싸가지고 성태호를 타고 가야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저의 여행을 도와줄 애니휠 북문으로 출발 요 뒤에 QR 보이죠? 여기 스캔해가지고 주차를 하면 되고 이제 북문 쪽으로 와 큰일 날 뻔 저의 전재상과 카메라와 모든 걸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전거를 주차하고 앞에 바구니에 내 가방을 놔뒀는데 현지 주민이 가방 가져가라고 소리쳐가지고 와 큰일 날 뻔했어요 놓고 가면 그냥 가방을 들고 가버릴텐데 여기가 사원 내에 주차를 해서 그런가 다음에 짐을 그 기준품이 다 들어있는데 찾아주시고 태국 감사합니다 사워디카 태국 I love you 치앙마이 I love you 지금 치앙마이 북문으로 왔고요 저기서 도이스텝으로 가는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8명에서 10명 정도 조가 맞춰지면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태우는 50바트 택시를 타면 왕복, 천밭 거의 뭐 20분의 1 가격에 갈 수 있어서 음 여지없이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기 도이스텝 가는 미니버스 타는 데고요 최소 10명이 모여야 출발을 한다고 하고 저희 앞쪽으로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오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북문으로 오시면 출발하는 미니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다리신 성태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10명이 타면 한 차가 출발하고 10명이 타면 한 차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아침이라 그런지 아직 외국인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가격이 워낙 싸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도이스텝 가는 외국인들 나타나면 엄청 반가울 것 같아요 한 40분을 기다린 것 같은데 다행히도 8명 도가 맞춰졌는데 기사님도 계속 기다리기가 그랬었는지 8명 왕복으로 하루에 60원인데 왕복 120원으로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것까지 120원 120바트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1лин간 lower 1,2,3,3,3,3,4,5,4,3,4,4,4,4,4,5,4,4,4,4,1,3,4,4,1,2,0! 아 인제시사이브 인가? 풍기에 올라가다가 미성태우 안에서 터했다는 상황도 있던데 그 정도로 길이 나쁘진 않아요 포장도 굉장히 좋고 그렇게 심하게 구불구불 하진 않아서 그냥 도전해볼만 한데 도착을 했는데 살짝 멀미가 납니다 올라오는 길이 생각보다 구불구불해요 내려갈 때가 걱정이다 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뒤쪽으로 보이는 이 계단으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조금만 쉬고 올라갈게요 올라가는 길에 카페도 있고 저렇게 이제 부처님 앞에 꽃 봉헌하라고 꽃 파시는 분들 계시고 이 개인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수 있겠지? 계단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여기 절에 가도 절 지을 때 봉헌한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놓잖아 그런 의미인가 이게? 뭐 밑에 이름 같은 것들이 쭉 적혀 있어요 계단이 상당히 가팔라요 그래서 혹시나 체력을 조금 아끼실 분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등산도 할 겸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다 더운데 계단을 올려니까 진짜 힘드네 왔습니다 와우 아 여기는? 여기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슈즈 라커도 있어 신선한 문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손대지마 눈이 부실 만큼 번쩍번쩍하는 황금 사원이 있어요 이걸 한 바퀴를 기도를 하면서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치앙마의 시내에도 이렇게 황금 사원이 꽤 많던데 오 불상이 엄청 높아요 아 여기는 시주할 때 잔돈으로 하라고 돈을 바꾸라는 것 같아요 위에 10원을 넣고 하나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당을 내려와서 치앙마의 시내가 보이는 전망대 가는 길 같아 이쪽인 것 같은데 전망대 카 우와 우와 날만 좋았으면 진짜 멀리까지 보고 있겠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우와 여기가 공항인가 본데 조금 이날 미세먼지가 아쉽네 치앙마의 시내가 보이는 전망대 와 높긴 높다 짱 난다 오 전망대는 상당히 많아 여기에도 전망대가 있고 아 날이 맑았으면 엄청 좋았겠다 아 여기 뒤쪽에 카페가 있어 오 개 귀여워 뒤쪽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가야 돼 오 라면도 있네 에스프레소 45원 블랙커피 55원 2천원이네 아 도이스팹에서 마시는 원두커피 제대로 만드시는데 우와 기계가 이태리 기계야 55원 괜찮네 2시간을 예약을 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1시간 돌아다니니까 시간이 얼쯤 맞는 것 같은데 1시간 또 어디서 버틸까 하다가 돌아다니서 보니까 카페가 있네요 도이스팹 안에 뒤쪽에 보면 카페가 있어요 심지어 제대로 원두를 내려서 직접 갈아가지고 뽑아주시는 커피숍이 있어요 똠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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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 똠양 똠양궁 아 YOK 똠양궁 새우고 음 으음 확 내려간다 800원의 행복 도이스텝에 총 종이 33개 있는데 그 종을 다 울리면 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려갈 때는 일단은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내려갈래요 에스칼레이터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요 너무 시원해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에스칼레이터로 가니까 편하긴 한데 속도는 엄청 느려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나오면 에스칼레이터로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주말에만 1,2,5기를 같이 운영하는 것 같고 지금은 주중이라 한 대만 운영을 하고 있네 10원만 주면 편하게 올라가는 걸 왜 계단을 통해서 갔을까 지금 앞쪽에 보이는 저쪽 입구가 도이스텝 계단을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조금만 한 20m만 내려오면 여기가 지금 에스칼레이터 타는 입구입니다 우리가 예약한 차 이 차인데 지금 12시 반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다른 여행자 분들이랑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행자 거리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차를 탈게요 살만한 게 있을까 이거 다 분리가 되어있어 이렇게 뜯어가지고 양념에 찍어서 먹어야 돼 아지노모또랑 설탕 소금 너무 많이 찍으면 짜니까 조금만 찍어 이렇게 덜 익은 망고인데 시고 짜고 달고 아지노모토 맛까지 복합적으로 느껴져요 호큰칸 호큰칸 우리는 마야 쇼핑몰에서 내렸어요 중간에 그래서 마야 쇼핑몰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마사지도 받고 다시 호텔로 들어가서 수영이나 좀 즐겨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마사지 2부에서 마사지 1부에서 마사지